얘들아, 우리는 오늘 팽이버섯이랑 삼겹살 구이를 할 거고 샌드위치, 그리고 밥버우를 할 거야 로운이 형이 평소에 찬이야, 요리해줄게, 요리해줄게 막 그랬거든요 약간 요리 못 할 거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시장에 데리고 와서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우리가 약간 좀 마지막 세종을 좀 그러잖아요 2차 미션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팀원들 사기도 올려줄 겸 맛있는 것도 먹고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피크닛 같은 거를 한번 어머님들께서 음식 해주셨을 때 맛있게 먹기만 해도 사실 되게 큰 기쁨이잖아요 만들면서 진짜 맛있게 먹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피크닛 공유 피크닛 공유 피크닛 공유로 피크닛 공유 피크닛 공유 피크닛 공유 피크닛 공유 밖에서 맑은 공기를 섭취하다보니까 필링되는 느낌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피크닛 공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요, 뭐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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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미션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목이 아픈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건강에 안 좋고 제가 많이 지쳤잖아요 저랑 형이랑 찬이랑 시장에서 잠을 보고 아 진짜? 그럼 너희가 만든 거야? 어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해줄게 해줄게 말만 하다가 진짜 해왔으니까 진짜 했어? 약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 열어도 돼? 열어도 돼? 네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와 비주얼 봐 야 이거 산 거 아니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타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지 이러면서